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종합대책 발표사회를 맡은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계춘산율 0.7명으로 저출생 그야말로 미로에 갇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보다 과감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표하려 합니다. 아이를 낳는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준비된 정책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초저출생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도 그래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애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오후 반차 쓰고 회사에 얘기하고 가는 중인데요. 방학이라서 봐줄 사람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집값도 높고 물가도 높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애 낳고 살기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생각해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제 노후는 누가 책임지죠? 그치? 못 키워지. 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책관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누구시라고요? 생방송 중이라서요. 지금 해결방안이요? 전화 잠깐만 꺼지. 잠깐 잠깐. 해결방안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해결방안 알려주신다고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제가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누구신데 해결방안을? 이재명 대표님? 배우들의 명연기로 민주당이 준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해결방안 말씀해 주실 겁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위에서 잘 준비할 것이고 우리 당 자체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책 발표에 앞서서요.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잠시 듣고 그다음에 정책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마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그랬었을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종의 컨셉인 거죠? 저게? 저게? 국가가 혹시 오전이 일하는 자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어설픈 게 통제인 거죠? 어설픈이 설정인 거죠? 네. 정책은 어설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삭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아카일로인 우리 사회 인구 위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나 예측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에 그렇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30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폭행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측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6년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72년 즉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상당할 정도죠.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중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일과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침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나아 기르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정말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나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 있는 세상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계호 정책위 의장께서 직접 슬라이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초저출생 국면의 대한민국 이제 국가 전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 출생, 양육에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다 실효적이고 또 과감한 해법을 우리 민주당이 제시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자산의 과감한 지원 그리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입니다. 우리 아이를 거듬을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입니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결혼 출산 양육을 시리즈로 지원하는 드림 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혼할 때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등 감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전액을 감면토록 하는 공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약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 원의 자립 자산을 지원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만 8세부터 17세까지 지급을 하는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서 카드 형식으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계는 2,4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이에 대한 자립펀드 조성을 지원을 해서 출생시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또한 동일 금액 그러니까 월 10만 원을 부모도 입금토록 해서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공약은 아이 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또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본인 부담금은 최대 85%입니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를 하고 아울러 아이 돌봄이 돌봄 수당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혼모부 그리고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특별 바우처 지원을 공약합니다. 마지막 공약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벨 프레미엄 급여를 추가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토록 하는 이렇게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시에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 근로 공시제를 제도화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하도록 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를 정부 부체로 신설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주신 순서대로 질의응답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소속하고 성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되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정책 중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해주는 것 관련해서 저소득층 선별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층 부부는 금융지원도 받고 아이도 낳는데 저소득층은 그냥 안 받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출산지원금은 일률적인 보조금이 아니고 첫 출산지원금은 융자금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10년 만기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지원이기는 합니다만 대출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 만큼 비상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역시 소위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본사회 이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질문의 취지가 아마도 돈을 빌려주면 저소득층은 이자 부담 때문에 못 빌려 쓰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이자는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게 저희가 정책금리 수준을 결정해서 하게 될 테고 이게 결혼하자마자 의무적으로 빌리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쥐음 돼서 빌리시면 거의 이자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나 비혼출산법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곧 여과위에도 열릴 텐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여과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과위가 지금 여당 불참으로 인해서 거의 파행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절대적인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번 우리 당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가는 국회 운영입니다. 야당이 앞장서가고 여당이 뒤따라오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역시 여당의 각성과 참여가 필요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충 설명 좀 드리면요. 비혼 출산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현재 가족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국회에 관계없이 실제로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더 받을게요. 한국경제신문의 원종환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이어나갈 거면 재원에 대한 해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간 사실은 재출산 극복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매년 2, 30조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그것은 적절한 대책을 그동안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비슷한 정도의 예산 또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나쁜 정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약 28조 정도의 지금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연간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먼저 우리아이 보듬주택에 물론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4조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출산 지원금에 약 5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아이 키움카드나 자립펀드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년 이게 한 18조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은 상호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 28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의 경우 지원 방식은 어떠냐 아주 획기적인 질문이 맞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재혼 또는 삼혼, 사혼 이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저출생대책은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출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재혼 또는 삼혼모에게서 태어났느냐 비혼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저출생대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저출생 문제도 역시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예를 들면 신혼부부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1억 원을 지원받을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받는 거죠. 대출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럼 재혼은 언제부터 하느냐 또는 그러면 미혼모는 언제부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적정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생아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대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완성도 높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저출생 지원 정책은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출생하는 신생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손 들었던 이상원 기자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방금 재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0조 원 재원 부담 외에 여러 재원 부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채원 마련 대책은 정부 지원과 정부 부담과 그리고 여기에 집계는 함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하는 사회 각 곳곳 그러니까 기업이나 고용주 이런 데서도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집계하기에는 현재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요. 아울러서 재원은 정부 부담과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법 개정 사안. 법 개정 사안은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법 개정 사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 거둠주택을 24평과 33평 공공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 장관 영을 개정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7년까지 지원 대상을 10년으로 확대할 때 국토부 장관 영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야당 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혼 출산 가정이나 사실혼 또 신혼부부 이런 것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기금법을 개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 출산 드림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법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봐가고 있습니다. 약간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세한 재정 추계는 저희가 총선 공약을 발퇴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법 개정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키움카드나 자리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요.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남성 유가유직 강화를 위해서는 남녀고용과 일과정양리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종합대책 발표는 방 의원님 저기 이 정책에 대한 우리 언론인들의 관심도 있으시고 지금 생중계되는 것도 있으니까 국민들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겠다 하니까 좀 더 받으시죠. 네 우리 신주명 기자님. 그 부분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렇다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인데 왜 21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전문가는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왜 이때까지 못했느냐. 아주 뼈아픈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결국은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공약을 내지만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상황이 개선되면 완화된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06년 이후에 380조 원이 투자됐는데도 저출생 관련 예상이 실제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도 사실 있는 것이고 또 현 정부와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해 드릴 과제도 있습니다. 아까 이계호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죠. 저희가 자주 말 따로 행동 따로 라고 지적합니다만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실무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저희 어제 저녁에 제가 긴급뉴스로 들었는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아마도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못 지킨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선이 되면 집행고난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불행하기도 그런 기회와 권한을 갖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나 집권 여당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태도를 바꿔주십사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라도 지금 오후 4시에 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저 아주경제 박상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입지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혼특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선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자료에는 입지나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 때 이런 같은 경우는 준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물론 교통 요지에 정말 직주 근접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선택할 기회는 주자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택지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의 교통 요지에 24평, 33평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규 택지의 상당 부분을 저는 24평형, 33평형으로 만들어서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것이고 굳이 택지라고 하는 것은 찾자고 하면 또 찾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실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서울, 도심 근처 이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지방에서 예를 들면 부산, 광주 이런 지방 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저가의 우량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큰 예산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방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입지 문제를 너무 좋은 자리에 많이 이런 실현불가능한 상상을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곳에 지금이라도 당장 많이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택을 안 한다고 하는 걱정을 혹시 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약간 교통이 멀더라도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행복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주기에 걸친 촘촘한 종합대책으로 돌봄을 받는 아이도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우리 국민도 모두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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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